오 이번에 차로 막 등장한다던데 이곳은 백스테이지입니다 이곳은 지금 동대문 투타이구요 오늘은 바조 쇼가 있어서 왔습니다 제가 매번 컬렉션마다 참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또 어떤 기상천외한 옷들로 저희들을 놀라게 할지 이 친구도 상당히 파격적인 친구거든요 펑크를 좋아하는 몇 안되는 그런 아주 멋진 디자이너 같습니다 제 친구이기도 하구요 귀걸이 이거 하면 올리겠지? 아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 멋있었어요? 저기 앉아. 초를 한 거 아니야? 가라티비. 가라티비. 내 채널이에요. 인사 한 번 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지금 완전 너무 몰골이어서. 안녕하세요. 너무 내가 너무 화장실 앞에서. 그래 화장실 앞에서 너무 몰골이어서. 근데 조명이 좋아요. 여기 조명이 좋다고요. 아니요 조명이 좋다고요. 여자 화장실인데?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. 화장실까지 찍으시나요? 화장실. 오 양댕이다. 오 양댕이다. 그랬어? 삼각싶 eure 사람. 그랬어? 이거 잠깐 직원님. 너는 세만이 너는 넌 뭐지 몰라 너의 전화파야 너한테 우리가 원해 거년데넨 세만이! 나 나쁜 귀지매 노는 분위기가 아니네요? 너무 많다! 재미없다 우와 나 본인 생일을 맺히 원하는 감옥밤 그게 내 마음의 뺏어 그리스도 내게 쇼개다 내게 또 마인드 속옷밤 이해라 wait forever 잘 나가지 최고 내 거야 아직은 너의 택배야 더 보이지 네 내 패배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